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입니다 제가 금일 브리핑 해드릴 종목은요 이 알체라 종목인데요 이 알체라 종목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 알아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까지 진행하고 있는 저 박기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박기자 화이팅 응원의 문자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도 이 알체라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금요일날 장마감은 어떻게 됐어요? 자 전일 대비 목요일 대비해서 플러스 15.8%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장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자 여기 최고점을 찍었던 14,200원 이때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주가 상승이었는데요 우리 주주분들 지금 제가 이 알체라 종목 자체를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다가 주주분들께서 골치 아픈 종목들이라며 말씀해주셨던 종목이 이 알체라 종목이었어요 근데 문의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좀 담아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평균 단가가 제일 낮으신 분들이 한 5,6천원대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는 9,000원대 이분들은 물타기도 아예 진행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제 영상을 혹시라도 확인하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물타기도 진행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내 주가가 현저히 높다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자 010-919-8706번으로 금일알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타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평균 단가 나는 예를 들어서 9,6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옆에다가 9,600원 이런 식으로 한 번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추가 매수 타점 바로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이 알체라는요 주주님들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애초에 지금 종목이 왜 15%나 오르면서 장마감이 되었나요 자 호재거리죠 호재거리가 나왔기 때문인데 모든 종목에 있어서 호재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악재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내리는 건 당연시하게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체라 우리은행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솔루션 공급 이라면서 나왔고요 읽어보자면 영상인식인공지능 AI 전문기업 알체라는 금융플랫폼 전문기업 IT 아이즈와 금융권 비대면 채널 서비스 구축 전문기업인 네이풀 시스템과 함께 우리은행 안면 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면정보 분산관리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잘 밝혔다 예를 들어서 공급 계약을 예정 중에 있다 체결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확정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호재라고 보기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알체라는 바이오 정보 분산 솔루션 제공을 위해 보안, 인증 솔루션 기업 클로이 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연계 개발을 진행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은행 고객들은 본인의 안면 정보가 분산 저장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엄청나게 호재죠 자 이 부분들 참고해주시면 되고 여기 한번 더 읽어보자면 알체라는 금융결제원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센터에 입주한 유일한 안면인증 기업이다 지난해 알체라는 공급사로 참여한 금융결제원의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금융기업들의 안면인식 솔루션 도입이 본격화가 됐다 자 유일한 안면인증 기업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알체라 해외조달 유망기업 GPS 선정이라고 기사가 하나 더 나왔었죠 자 영상인증 AI 전문기업 알체라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인 GPS 기업이 지난달 20일 선정됐다 이것 또한 선정될 계획이다 전망이다 예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호재로 온전히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알체라의 페이스 트러스트는 정확도 99.9% 거의 뭐 그냥 100%라는 소리죠 이 정도의 성능으로 1초 이내에 얼굴 이미지를 특징점을 추출한다 이는 실시간으로 얼굴을 탐지하고 판별해 신분 도용과 부정인증을 미연해 차단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금융권 EKYC를 위한 본인인증과 출입관리 솔루션 등에 탑재가 됐다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대면과 비대면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들 거리로도 사실상 주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알체라 이 기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뚜렷해진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알체라 자체만으로도 성장성이 뚜렷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알체라 주가에 대한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긍정적일 거고 이대로 주가는 들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브리핑해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주주님들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1차 목표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전망 어디까지 눌려줄 걸로 예상이 되고 어디를 찍고 상승으로 추세전환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예상해놓은 부분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아온 정보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체라를 보여주신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심에 있어서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도움되실 겁니다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아가셨으면 해요 이것 또한 금일 010-9169-8706번으로 알 자 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와 추가 매수 타점 꼭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항상 이게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자 무조건 파란불과 떨어진 주가 연연하셔야죠 근데 우리 거래량도 보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매수세가 분출했을 때 보이시죠? 자 매수세가 분출된 것 치고서는 사실상 나간 매도 물량은 어떻다? 현저히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은 없어 그럼 남은 물량은 다 어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알채라 종목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서로서로 물량을 소화를 해줘 가면서 앞으로 이 주가는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이나 단타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 눈에 보이는 호재거리 보고 와 이 종목 진짜 좋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가 물리신 주주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제 텔레그램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료 종목 추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참고하시고 가면 좋은 공식거리들과 기사거리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나서 라이브 방송인데요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 링크 걸어놨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이 알채라처럼 저랑 소통하고 싶다 또는 이 알채라 말고도 난 다른 종목을 보여 중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요 자 무조건적으로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알 보내주시면서 옆에다가 뭐 텔레 승인 텔레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링크 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이 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니 밖에도 어떻게 믿고 무료 종목이라고 뭐 다 수익 나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요즘에 원전주로 되게 많이 이슈받고 있는 우리 기술이죠 이걸 제가 언제 추천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5월 14일 확인되시죠 5월 14일날 추천을 드렸고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5월 14일 관심 종목 우리 기술 스윙 1870원 이하 매수 추천 드렸고요 지분 보유사 하인텔 AI 전력 90% 절감 가능 기술 개발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 이런 식으로 짧게 매수 추천 사유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29일이죠 이제 잘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5월 29일이죠 자 우리 기술 3일동안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프로요? 43% 수익 구간입니다 일부 비중 남겨두고 홀딩 의견 자 여기였어요 2770원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중 축소 사인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 확인되시죠 주주님들 저번주에 2930원 신고가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저는 주주님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가 없다라 그러면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추천을 드리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입장 하시면 재미는 보실 겁니다 주주님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계속 보이셨을 텐데요 제2의 월급 만들기죠 자 1개월에 4종목 추천 예정이고요 수익률은 30%에서 4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단기 종목 1개 3일에서 5일 정도 보유할 예정이고 그 외의 종목은 10일에서 2주 자 14일 정도 그리고 3종목 정도 되겠네요 자 010-919-8706번으로 월급이라고 문자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하고 월급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셔도 돼요 주주님들 대신에 월급 남겨주실 때 어떤 종목을 보시고 월급이라고 남겨주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이 알체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공유해 드릴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항상 우리 주주님들께 영상 끝마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주주님들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보다 나은 정보 빠른 정보 전달드리는 저 박 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1차적으로 전퇴해 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하러 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저 박 기자 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자 응원의 댓글 응원의 문자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이 습하죠 우리 주주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비가 안 오더라도 우산 필수로 혹시 모르니까 꼭 챙겨서 외출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